당신 오늘 날씨 맑을 거라 했는데 날씨가 이런데? 바람도 많이 불어 폭풍으로 꽃은 날씨 요즘 솜스탕을 만들겠다고? 짜잔! 아이 진짜 알았어 뚜껑 만들고 들어가자 우와 이거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지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하는가? 됐다 된 거 맞아? 그걸 반대로 뚜껑처럼 덮는 거 아닐까? 어 고렇게 오케이 태가 잠깐만 오 엄마 아 조심해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? 이게 뭐야 이게? 짜잔! 이게 뭐야 이게? 우리 집에 생쥐가 사나 봐 오빠 아 생쥐가 그랬어? 솜스탕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아 진짜? 그게 무슨 논리야? 뭐야 또 콘센트를 못 꽂아서 그러고 있어 연약한 척 하고 아 반대쪽으로 꽂아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똑똑하지? 아 진짜 아니 지금 뭔 소리야 그게 버튼이 어딘냐? 하이도 옆으로 와서 앉아 아니요 아 진짜 버튼이 어딘냐 소리가 왜 나와? 자 솜사탕 만들기 개봉박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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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여기에 먼저 부어야 돼 엄마 키워 그치? 네 안 키고 먼저 붓는 거야? 어 켠 다음에 붓는 게 아니라? 아니야 중간에 부을 수가 없어 얘가 막 키자마자 얘가 막 난리거든 아 그래? 이거 그렇지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소리가 왜 이러니? 한쪽이 깨져가지고 지금 원래 달궈지기 전까지 좀 기다려야 돼 아 그래? 뭐래? 원래 그런거 맞아? 아마 당신이 약간 만드는덴는 지자가 없다며 그렇지 봐봐 엄마가 해줄다 먹잖아 맛있어 테강아? 네 무슨 맛이야? 맛있는 맛이야 아 머리카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 수영난다 놀랬어 태강이 소금사탕 팔아요 안 사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소금사탕 와 신기하네 이게 되네 음 금세상 먹었나? 태강 아빠다 많이 먹으면 안돼요 아빠 이거 생각하잖아 아빠 이빨 안 썩었는데 아빠 나는 거기 이빨 썩은 거잖아 아냐 이빨 썩은 거 없어 아빠 너 지금 솜사탕 안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빠 아빠 챙겨준 사람 우리 떨밖에 없네 우와 잘 먹을게요 오 맛있겠다 한 번 더 해서 먹을까 크게 만들어 줄게 맛있다 했나? 맛있다 응 그 솜사탕 파시는 아저씨들 이렇게 하잖아 오 그럴싸하졌어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? 안 팔아요 자 이거 아줌마인 거 나와라 엄마 오 이거 진짜 그럴싸하다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 돈 주고 팔아도 되겠는데? 안 사요 고마워요 아니 살 수 있어 애들은 여기 앞에 우리 집 앞에 놀이터 가서 놀이터 가서 이거 판다고? 할아버지 아빠다 하나 먹어 봐야겠다 손 조심 짠짠 자 당신아 엄마 코에다 놔 코에 산딱다루 들어갔어 엄마 내 손가락 먹고 싶다 뭐 짜 처음 만든거 한동이 다 계속 먹네 하아 그냥 그냥 먹어주세요 누마가 또 만들어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엄마가 오늘 새콜 예뻐 새콜 예뻐 어 나한테 아 그래 애기들 먼저 줘요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잘 줄 수 있어 기다려 마자 기다려 마자 많이 남겄어? 아니 그만하러 애기 주라고 당신 놀상? 야 너 니가 놀고 싶은거였지 음 하나 둘 셋 오늘의 솜사탕 만들기 끝 컷 가자 가자 이제 아빠가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아 이것도 설거지야? 아 이건 설거지가 아니라 뒷정리잖아 이거 설거지 아니잖아 사랑해 여보 난 안사랑해 난 안사랑해 난 안사랑해 난 안사랑해 난 안사랑해 우리 그 그 감사합니다.